양치를 오늘 해볼거구요 제가 말을 안한다고해서 말을 안하면 화내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치를 아이가 꽤 잘하고 있죠 하인 치약을 좋아하거든요 치약 좋아하지 하인은 오늘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밑에 어금니 어금니까지 좀 하얗죠 이빨이 이 이빨이 괜찮죠 밑에 어금니 밑에 어금니도 이렇게 닦아줘요 여기 조그만 이빨도 샤샤샤샤샤 닦아주고요 아랫니도 닦아주고요 이제 앞니를 내 싫어해요 앞니를 한번 귀여운 앞니를 한번 닦아볼게요 미안합니다 귀여운 앞니를 귀여운 아랫니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여기가 제일 들어오면 되거든요 여기도 괜찮아 아이 잘하네 어 잘해요 어 잘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 잘해요 어 잘해요 오우 잘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브랜디 페퍼 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다려 아이 잠깐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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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리와 여기 더 올려 옳지 도전 일어나고 싶어 고속해서 짧은 시간 언니가 제일 싫어 알지, 이리와 오지 잘 살게 네 크흐흫 흐흫 희안해 벨라니 먹고싶어? 어떻게 해야 돼? 치약 먹고싶어요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기다려 다 아.. 아.. 놔주세요 깨끗해야죠 이빨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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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그만 이빨도 조그만 이빨도 조그만 이빨도 암암암암암 우아아아 우아아아 빨리했지 빨리해야돼아아 아아아아 다였어 자, 정신없게 자, 요렇게 우아아아 이야아 조그만 이빨 조그만 이빨 조그만 이빨 조그만 이빨 우ellychi 오, 자 한 번에 한다 자, 한 번에 야아아아 됐어 이렇게 오 토핑 ter 킬리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